현금으로 지급되는 웰페어를 받거나 주택보조 혹은 메디케이드 혜택을 보는 영주권자 상당히 많습니다. 5년이 최한된 영주권자들은 특별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연방인민당국이 이런 영주권자들을 추방시키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복지 혜택을 받는 합법 영주권자들까지 추방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안 된 이민자가 정부 복지 혜택을 이용하면 추방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금보조나 주택보조 그리고 메디케이드 등 대부분 정부 복지 혜택이 포함됩니다. 연방법무부는 이번 이민정책규정이 현행법을 철저히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없는 합법 영주권자 추방법을 트럼프 행정부가 엄격하게 시행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새 규정은 1차 제안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이 나오고 다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시행까지는 최소한 수개월은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에는 정부 복지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이민 희망자들에 대한 연방국무부의 비자 거부가 4배나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원래 집행입니다.